자 오늘은요 이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게서 배우라 리더십의 거장이면 역시 모세와 요스라인데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소와 함께 더불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꼭 이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훌은 모세가 기도할 때 양편에서 손을 붙잡아 줬던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아론이고 한 사람은 훌인데 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갈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요소와는 무대 위에서 리더십으로 빛났던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한참 뒤에 노년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그래도 요소와는 영적 거장이었죠 그러나 이 갈렙은 요소와를 빛나게 했던 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연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조연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갈렙은 정말 조용해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와 섬김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 감사와 섬김 이 두 단어를 한번 조명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금란세 같은 정말 세계적인 분이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분도 이름은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때로는 200여 명이 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까지 있으면 그 엄청난 사람을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그 몇 시간 동안에 완성된 오케스트라 혹은 그 곡 전체를 소화하는 사람 노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악기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지휘는 그야말로 전체를 다 보는 사람이죠 예술 중에 예술이 오케스트라 지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가 우리나라 8.1호 광복절이었는데 제가 이 광복절 기념행사를 유스로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분이 있습니다 이 레나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보시면 기억이 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두 분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1989년 11월 3일 날 동독당이 11월 9일이죠 11월 9일 날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게 1989년 11월 9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도 이것은 정치인들이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우연치 않게 정말 정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동독과 서독을 가로던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1년 뒤 1990년 11월 9일 날 1주년 되는 음악회를 냈는데 그 음악회 때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참 기억에 남고 저도 오랫동안 이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선생님이 지휘자가 아니라 지휘자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신다면 어떤 악기를 하시겠습니까? 지휘자가 아니라 단원이 된다면 어떤 악기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번 사인은 주저암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2바이올린입니다 이런 바이올린 중에는 제1도 있지만 제2도 있죠 제1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석주자는 제1바이올린입니다 지휘자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제1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1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제2바이올린 자리에서 제1바이올린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주고 받쳐주는 연주자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어떤 유명한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명의 시민들에 의해서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동만 안 할 뿐이지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좀 해주세요 정말 유명한 말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아니 스스로가 제2바이올린이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유명한 정치인에 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서 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사실 성분상 나서나 나서지 않는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성마음은 무대 서기를 원하고 조명 받기를 원하고 박수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두 날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지만 슈퍼서번트가 되는 것은 어려워요 제1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제2연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이제 보다 보면은 리더십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무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뒤에 있는 영웅을 찾으세요 무대 뒤에 있는 영웅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렉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갈렉의 입술에서 갈렉의 평생의 고백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요소아가 사명을 감당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는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억지로 조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훌륭한 팔로우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넘쳤을 것이고 성경의 리더십이 몸에 배워있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성경은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읽었던 요소아 14장 8절 다 같이 한번 세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 40년 전 40년 전의 일을 깊기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 10명의 족장들은 백성들을 낙담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wholly followed 이 holy라고 하는 w-h-o-l-l-y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holy followed 전적으로 전적으로 followed the lord my god 하나님을 따랐다 전적으로 전심으로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을 전심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소아 14장 4절에는요 그래서 헤브로는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에 다 같이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뒤에서는 이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영어성경에는요 because he wholly followed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wholly followed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충성스럽게 지난 45년을 한결같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충성이란 건 좋을 때 충성하고 상황이 아니면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그 쪼크 같지만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이렇게 충성스럽지 않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예? 예? 갑자기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아, 뺀질컵이 뭐 다 나오네 예, 여러분 뭐 그럴지라도요 그럴지라도 그것도 지속되면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했어요 저는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부 목사님 그 사람 아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아부도요 100년 해보세요 50년 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충성입니다 말로는 충성한다 그러지만 그게 계속 변절되면은 그게 상황대로 바뀌면은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갈레비 45년 동안 그래서 이 전심으로라는 말이 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어떤 단어냐면 배가 바다에서 돛을 올리고 올곧게 나가는 모습 이게 전심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다에서 돛을 올리고 올곧게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섬김과 충성의 이 배경에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Unchangible 변함이 없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섬김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죠 이 리더십에는요 이 감사와 섬김에는 긴장이나 경쟁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긴장과 경쟁심이 없다는 것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때문에 내가 그치거나 사람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할 때는 여러분이 다 목회를 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죠 그러나 사람이 걸림이 된다고 목회를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배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드려지는 그 감사와 섬김에는 열등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열등감이 있느냐 그거는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등감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건강한 리더십은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데 있어요 자아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셀프죠 자아, 이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의 꽃은 이 단어예요 질투를 정복하는 것이다 참 이 단어가 어른들인 우리에게는 유치한 단어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질투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그런데 이 나이에도 내 인격에도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은 이 질투에 무너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왕이었는데도 이 질투에 무너집니다 질투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나오죠 그래서 질투가 무서운 것입니다 혹 남자분들은 질투는 어린아이나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하는 게 아니냐 천만에요 모든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보십시오 대학 교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안에서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배우면 배울수록 포지션이 높으면 높은데 올라갈수록 이 젤러스라는 것이 온통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배웠는데도 그만큼 가졌는데도 비교가 되고 경쟁의식이 나오죠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 이게 참 우리에게는 놀라운 예수님이 주시는 분명한 리트머스 용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며 평안하며 내가 많이 가졌느냐 너가 자식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묻지 않고 평안하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내 자아가 굴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근데 평안치 않은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도 교회를 나왔는데도 늘 마음이 뭔가 두근두근대고 뭔가 부딪힐 것 같고 뭔가 기쁨이었고 왜 그럴까요? 이 안에는 사실은 이 젤로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우랑의 몰락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질투한 데서 남았어요 그 다윗도 그 다윗이 사위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이 형을 친형인데 친형인데 너무너무 질투해서 형제끼리 평생 만나지 못한 사람을 저는 봤어요 아니 같은 피를 나눴는데 형이 잘 되면 동생이 좋아야 되고 축하해야 되잖아요 동생이 잘 되는 걸 또 형이 견디질 못하는 가정을 봤어요 왜 그러죠? 그 마음속에 있는 질투는 피도 상관없어요 거기 붙잡히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나의 자아를 만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이 질투가 왜 무섭냐? 질투가 그냥 아기자기하고 뭐 그냥 말다툼한 거가 아니라 질투가 분노를 낳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질투가 분노를 낳아요 늘 그 사람에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인 가인과 아벨 그 살인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노거든요 질투거든요 살인 충동까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엊그제 어젭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그걸 끼어들게 해가지고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옆에서 운전 좀 잘하세요 하니까 그걸 물병을 집어던지고 그걸 차 안에서 폭력을 가하고 옆에 있는 사진 쓴다고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그게 동영상이 됐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그랬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여자들 운전하면 뒤에서 막 불 켜고요 소리 지르고요 어디 나와서 운전하냐 그러고요 정말 몰상식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나와서 폭력을 가고요 그래서 막 뒤에다가 용 같은 거 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이런 거 가끔 붙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너만 있냐? 나는 여기 뭐 호랭이 있다 그러면서 목욕탕 가면 남탕에는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낮에요 그러면 가서 참 주변에서 이렇게 때닦기도 어렵고 참 구석에 가서 그냥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이 통합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그랬죠 얼마나 이게 폭력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디 그러니까 청와대에 수십만 명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요즘은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운전하다가 뚜껑 열려도 참으셔야 돼요 아멘 부탁합니다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나가지 마세요 물병 던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때는 여러분 목사 불러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우리 백성도 국민들을 이게 높아져가지고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왜 그러죠? 순간의 그 잘못이 여기 평생 일어서 고생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간의 그 분노가 살인의 충동이 감사와 섬김의 리더십을 정말 잘 수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요한은 인기를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질투를 극복하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마다 더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주님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 사람이다 그 자신을 정복하고 마음을 다스렸던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막 치켜세웠겠어요 당신이 메시아 해라 당신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 몰려오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이요 나는 말한 바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의 앞에 뭐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사신이래요 사신 이게 희불의 말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 나는 종이에요 그리고 한 것을 증거하는 너희니라 할지 않은 너희니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로 하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쇄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리더십은 뭐예요? 주님만 잘 되면 돼요 주님만 제가 지난주 목회 칼럼에 제가 여러분 꿈에서 뵀던 양승길 장로님이라는 그분에 대해 썼는데 여러분 혹시 읽으신 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항상 소원은 그거였어요 주님의 교회만 잘 되면 나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순풍의 도담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만 잘 되면 나는 어떤 모욕당에도 누가 뭐라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살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말건 내가 그냥 그 수치 받은 게 푸우 나잖아요 나를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걸려야 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뭐예요? 다 목회자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니 그걸 주님이 개척했지 내가 개척했어요 내가 헌금했어요 주님께 드렸지 그거를 손을 못 누니까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다 그거 뭘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들에게 혹시 우리 교회 대를 이어서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이는 한글이 안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그분이 흥하고 나는 세워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한 번은요 제가요 덕수궁에 갔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피곤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덕수궁에 갔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덕수궁이나 창경궁 궁에 가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옛날에 여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이런 비웃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남녀노론 뭐 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궁에 가면 마음이 편한 분이 있죠 여기 옛날에 여기서 놀던 기억도 나고 여기 막 드나들던 이 안에 막 구조가 혼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요 여보 나는 여기가 이상하게 창경궁이나 덕수궁에 마음이 편해 여기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내시도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는 왕자 그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내시도 그러냐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상처였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적용을 했어요 구치기에 들어갔어요 맞다 내가 무슨 왕자냐 종이지 내시지 맞아 종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극을 가만히 보세요 요즘도 사극을 보면요 사극에 거의 사대부나 거기 나오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매일마다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회의하고 그리고 당신이 요번에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영의정을 중심으로 뭐 하면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매일마다 잠도 못 자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종들,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사극에서 제일 오래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시입니다 내시 내시들은 죽일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왕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은 3대, 4대 넓은 지하를 당하는데도 내시들은 끝까지 있어요 왜 그러죠? 내시는요 그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 볼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더라고요 그는 왕만 바라봅니다 왕만 바라봐요 마마 드시옵소서 마마 침소에 드실 시간입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마마 누가 왔습니다 마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영의정들, 좌의정들, 장군들 매일마다 골몰리 쌓고 이러다가 다 죽임당하고 그 권력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결국은 늘 그러면서 죽어요 그런데 이 내시들 그리고 내시가 아닌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그러면 내시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무수리, 이 무수리분들도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영성 중에 중요한 영성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관제탑의 영성을 말씀드렸죠 제가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시의 영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웃는 것 같지만 이 내시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끝까지 통과합니다 보세요 정말 봐요 장군같이요 뭐 내가 권력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뭔가 하는 사람은요 취업당해요 없어져요 중간에요 이것 때문에요 막 뚜껑이 열려요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당해요 그런데요 내시의 영성 가진 사람은요 뒤에 있어요 묵묵히 바라봐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만요 모든 교회가 쉬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요 제가 처음 권사님들 만날 때 정말 큰 절 한 번 했잖아요 90도 인사를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계셔서 너무 고맙다고 버터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온 영성 이만큼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영성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장로님들 때문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죄송하지만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영성이 있는 거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서요 평신도군, 집사군, 권사군요 울타리같이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내시의 영성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하고 차단하세요 너무 옆에 사람 흠이 자주 보입니까? 차단하세요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잘 보여요 차단하세요 보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나간다니까요 이거 다 지나가요 여러분을 누군가 계속해서 붙잡으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옆에서 싸움을 거세요 시비를 거세요 차단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시간만 지나면요 다 떠나갑니다 다 없어져요 오직 주님만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간대 없고 주만 보이도다 45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스려 했던 이 갈렙 바로 이 갈렙의 눈물어린 기도 때문에 여우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섰던 줄 믿습니다 이 목회자들에게도 사실 이 갈렙 같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이 납니다 누군가 소리 없이 기도하고 방패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늘 목회 해보니까요 기억되고 오랫동안 떠나갔어도 그 교회를 늘 기도가 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플로리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가 17년 전 정도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교회 자체로도 내란을 겪고 있었고 한때 교인 수가 200명 정도 됐는데 거의 작년 70 뭐 좀 보면 80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젊은 교인들 대다수가 교회를 떠났고요 주일 학교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젊은 가정이 손에 꼽았어요 몇 가정이 안 됐어요 새 목사가 도착하자마자 익명의 편지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분이 어떻고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 제가 이거는 뭐 어디 목회를 갈 때마다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남대로 답답할 수가 있겠죠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참 암담한 거예요 저는 그 교회 뭐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을 금식하면서 그 프로르다에서 교회 목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놀라웠어요 교회가 회복되고 그렇게 남아 있었던 교우들의 그 충성과 마음처럼 하나하나씩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 해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듬해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중보 기도함에 단임 목사 앞으로 큰 봉투 하나가 왔어요 그 안에 열어보니까 편지지하고 일불짜리를 한묶음 1달러짜리 있잖아요 우리나라 또는 천원짜리거든요 그게 한묶음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노 권사님이 은퇴하신 여자 권사님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이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헌금하거나 11조 말은 꺼내지도 못해요 부인이 새벽기도 가고 금요철에 가는 거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남편은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 연세가 70이 넘었지만 부인이 남편 표정을 읽어야지만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것이 자기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분위기는 늘 썰렁하고 예배가 안 돼서 늘 안타까웠는데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이 없는 자기 남편과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1년을 두고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와 교회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묵상하고 기도 드릴 때마다 천 원을 1불 1달러를 감사한금으로 모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365일이 지난 1년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난해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365일을 모아서 1불짜리 365개를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온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봉헌 시간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여기 드립니다 목사님 고백하면서 봉헌기도 하시는데 고작 제가 드리는 건 작은 것이고 감사는 제 손이 너무도 부끄러워 승고 싶었습니다 헌금하자고 남편하고 싸울 수도 없고 마땅히 제가 버는 것도 없고 그날 결심했죠 그래요 제가 하루에 1불씩 천 원씩은 감사로 우리 교회 회복과 제 자신의 믿음을 위해 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막상 드리려고 하니 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와 자식들을 위해서 몇백불 몇천불이 아깝지 않던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는 고작 하루에 1불밖에 안 되니 그나마 이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목사님 하루에 1불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감사도 받으실까요 그리고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 17년이 지난 후에도 이분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지금 몇 살이야 지금 80대 후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노 권사님의 기도가 목사의 설교에서 이렇게 인용이 될까요 이분이 가졌던 그 작은 마음 그 작은 감사와 헌신의 마음 교회의 썰렁함을 위해서 교회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루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불씩 1년 동안 그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의 믿음없음을 주님 앞에 누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목사나 몇 명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분의 기도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도 피곤한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자리를 자리를 지켜주고 이게 교회의 부흥의 근간이 되고 중부의 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이 기도를 떠오르면서 그때 떠올랐던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1871년에 존 레벨의 밀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모세의 승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지금 가격으로 따져도 엄청난 가격이지만 이 그림에는 바로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속회를 하면서 연세드신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얘기할 때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너무 힘드셔서 목사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들에게도 꼭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셔야 된다고 지금 자녀들은 모른다고요 짐으로 하고 있는 줄 알죠 저 옆에서 누가 손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혼자서 손 들고 있는 줄 아니까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지쳐서 손을 못 드니까 손을 내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리비딤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연약하시고 병들어도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 지금은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걔네들도 애기 낳고 걔네들도 한번 나이 들어보고 한다면은 부모의 기도가 누군가의 옆에서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장면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우리 이제 감리교회에서도 이제 이게 있는데요 일주일에 1년에 꼭 한번 드리는 예를 들면 그 해를 웨슬리 회심 주간 그 해를 장학 주간 그 해를 신학대학 주간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특별 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뭐가 있냐면 장기 기증 주일이 있어요 장기 기증 주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살았을 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내사상태에 빠지거나 내가 병원에서 코스피스 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에서 죽게 되면은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추기 전에 내 장기를 기증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피도 헌혈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부채나 사셨는데 이 기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숨이 떨어지기 전에 형님이 병원에 얘기해가지고 와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쓰시고 필요한 부분으로 쓰셨던 거예요 저도 제 아내도 미국에 있을 때 이걸 다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에 보면은 이 도너라고 써 있어요 제가 교통장으로 당하거나 내사상태가 있으면 그거를 확인하고 곧바로 제가 필요한 저의 어떤 각막이나 제 신장이나 심장이나 필요한 분에게 즉시로 어떤 저에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동의를 이제 얻은 거니까 미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요 2003년에 이제 이 이 이 말을 쓰면 하기 전에 자 이거를 기증하는 주일날에 이 이론이 뭐냐면 이걸 만들었던 개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장기와 피부조직을 기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지지합니다 이에 교회는 모든 그리스요인들에게 장기 기증 단체에 가입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카드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함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장기나 피부조직 세포 조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다같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아낌없이 다른 생명을 위해 주는 것이 섬김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요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섬김에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는 것 바로 이거죠 2003년에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모이는 이 코스타 집회가 있습니다 유학생 코스타 집회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날 무렵 광고하는 분이 울먹이면서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올라왔어요 지금 92번 그 시카고로 오는 가장 큰 도로인데요 그 도로를 타고 코스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던 일가족이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중앙대를 넘어온 거예요 이 큰 트레이너 트럭을 몰고 오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피하다가 중앙 들리대를 불이 받고 반대편으로 나가 떨어지는 대형 사고를 그만 만나고 만 거예요 차 안에는 40대 유학생 부부와 10살짜리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나마 목숨을 건졌지만 생명이 위급하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10살짜리 요셉은 생명이 아주 위급한 초를 다투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코스타 집회장소는 수견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울먹이면서 통곡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을 내용은 그 시간에 요셉이 10살짜리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의 아버지와 병원에 함께 있었던 한 간사분의 기록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요셉은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을 때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경찰은 헬고터를 사용하여 그 아이를 폴트웨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고 아버지는 그 부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요셉이 있는 병원에서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정오쯤 되면서 의식을 겨우 차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요셉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현장에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넉을 잃었습니다 그 병원의 의료진들은 조심스럽게 요셉의 장기를 기증하며 어떻겠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부상 때문에 의사들이 허락해 주지 않자 할 수 없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아들의 귀에 대어 달라고 간호사와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요셉이 뇌사 상태에 있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아이가 내 아들이 분명히 내 말을 꼭 들을 것이다 그러니 어쨌든 수화기를 요셉의 귀에 대어 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로 울면서 아이의 귀에다 대고 수화기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셉, 아빠가 너에게 잘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참 좋겠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단다 요셉아,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자꾸나 너를 살리려고 그토록 했은 의사분들과 간호사들께 감사하자꾸나 그리고 너를 통해 여러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구나 너를 나에게 허락했은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단다 그리고 10년 동안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단다 요셉, 잘 가거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아버지는 오해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 병원은 부산이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간은 미시간에 있는 10대 아이에게 이식이 되었고 요셉의 신장은 인디아나에 사는 20대 청년에게 요셉의 각막은 같은 10세대 아이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코스타집에 참석했던 천여명의 젊은이들에게 너무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그 대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이에요 섬김은 감동을 줍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리더십은 강력한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도 강력한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소리 없는 섬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이 땅에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많이 사랑했니? 많이 섬겼니? 잘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감사의 리더십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 마음 한번 우리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십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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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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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당신의 그 성김이 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 기억하시면 좋나리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흥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아멘 아멘 그 찬송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자리에 수련하십시오 자리에 수련하여 찬송합니다 자리에 수련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지옥 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아래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짊는 날이 주님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아래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짊는 날이 주님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짊는 날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아멘 아멘